신대방역에서 한 8분정도 도보로 그정도 걸리는 원룸이구요 지상층이고 가격은 300에 40입니다 옵션은 뭐 풀옵션이고 분리형이긴 한데 분리된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걸 분리형으로 좀 하긴 좀 그렇네요 분리형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분리는 되어있으니까 분리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상층에 300에 40 뭐 500에 40 보다는 보증금이 좀 더 싸니까 보증금 아마 500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에 38 요선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0에 40이면 허위 매물은 오피스테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거고 현실적으로 역도고 한 7,8분 거리 지상층 300에 40입니다 이런 거 옷장이 필요없으면 빼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수납장이 반 크기에 비해서 좀 많네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단계에 비해서 좀 구하는 거 맞으신다면 그러면은 1개 더 하루에 10,8분 거리지 마시고 가능할 수 있으면 안 הע집니다 그냥 다음은 5,4분 거리지 마시고 그러면은 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갖다 놓고 그냥 제가 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след을 쓰고 그래서 지금 저는 3,5분 거리지 마시고 잘 안 해요 이렇게ipl야 하는 거에요 لكن 다음은 앉아있는 거에요 이렇게 제가 안전하게 requisitions